안치만들 뽀빠쿠빠하빵 산방향 소통방송 사랑합니다 진짜 멋진다 사업으로 차더라 상호일 30분 다 깨졌다 이래서 초코치료를 해줘야해 이래서 초코치료를 해줘야해 다 남았는데 짜장면 먹으라고? 그때 왜 닦냐고? 방금 다 남았는데 소리도 안 날려고 거기서 갈게요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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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니요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나오셔도 됩니다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무슨 사인 사인 받는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무슨 사인을 내가 하고 가는데 마트 봐 담배 한가봐 사가가자 담배가게 아닌데 그냥 마트인데 징 징 저기요 소영님 저기요 소영님 저기요 화장실 가셨는거에요? 말보루라이트 금보루만 네 이게 bj입니까요? 네 bj bj 뭐 bj입니까요? 아프리카요 아프리카요 시청자 오게 됩니까요? 100명이요 100명이요 별풍선 칸은 아닙니까? 맞습니다 별풍선은 한 몇개를 조금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? 네 잘생겼다 아입니까요? 네 잘생겼습니다 얼굴로 좀 봤습니다 bj 유튜브에 뭐 침대입니까? 유튜브에요 안지만 치면 나오는데요 안지만요? 안지만 닮으신거에요? 닮았다고요 아니 야구선수 안지만 아니 이름이 안지만입니다 야구선수 안지만 예 맞아요 맞아요 그거 닮으신거에요? 많이 닮았지 그것 때문에 별풍선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지만이 아닌가요? 그 안지만이 젖이 싶은데 네? 네 가만히 있었네 아이고 당황스러워서 문도 본적이네 안녕히 계세요 안지만 많이 닮으셨네 얘기 진짜 많이 듣는데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어이 수사님 지금 나온다 내 bark 울고 posed 내놓으면 안나오는 중 연기 부끄러워라 야구선수 안전한다 원스리 형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로 했습니다 백십이 한 나의 내가 기대하던 것 그 이상은... 새 편을 가진다는 건... 가장 앞선다는 건... 한국정역공사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. 한국정역공사님이 1914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. 택시기사님 저 안지만입니다. 만우경태 안지마뇨 알아보시겠나요? 개인 한번 봐주이소. 죄송합니다. 개인 방송하고 있어. 내 소리. 그래서 소리 나는 거거든요.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. 죄송합니다. 운전방해되실까봐. 네네. 최강삼성님이 별풍선 열개를... 하시면 사인해드립니다. 이름이 뭐세요? 원스리 형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. 택시비. erta1. 자. 아니. 다. 자. 마. 5 공도사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공도사님이 1955번째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 기사님 저는 삼성 나이온차 국가대표 에이스투스 안지만이라고 합니다 기사님 혹시 저 하시나요 전구왕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야구 얘기해가지고요 야구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사님 혹시 국내 홀드와은 누군지 아세요 여기 있는데요 들으셨습니까? 호홀드왕 누구냐고 삼성팬이십니까? 네 삼성팬입니다 공도사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한국정력공사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기사님 저는 안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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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 기사님 저 삼성 나이온즈 안지만 선수입니다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시면 안될까요? 아님 사인이라도 해드려도 될까요? 기사님 삼성팬 아니고 롯데팬이신가요? 기사님 아님 안지만 선수 아세요? 네 아 알아요? 아 아 아냐고 자꾸 물어보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안지만 선수 오해됐어요 안지만 선수 오해됐냐고요? 네 예 그 예 그 예 아 참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예 택시 타고 있는데 원스리 형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제가 그 안지만 기사님 뒤에 있는 갑자기 끝나라 그래 아 그래도 안지만 선수 아네요 아시네요 알죠 네 삼성 마무리는 아 아 아 아 아 맞습니다 맞아요 옹도사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기사님 뒤에 있는 잘생긴 청년이 안지만입니다 안지만 안지만 제가 안지만입니다 얘들이 자꾸 안지만 안지만 계속 얘기해요 아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있는데 영광입니다 아이 별말씀을요 열심히 하십시오 아버지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네 기사님 저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네 네 암마 진짜 그거 너무한가 아이가 앉지만 앉지만 그거를 몇 번을 외쳐 놓지 와 암뜨거워가지고 야 앨альных 빵빵 흔데 죽는 줄 알았네 우와 통호 봉봉님이 별풍선 열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도 민심은 앉지만 원쓰리 형님이 별풍선 40개를 선물했습니다 사랑합니다 형님 아 나도 사랑한다 고맙다